어떻게 안 살렸어요? 아니, 저쪽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쟤는 누군가? 아, 지 딸여라 딸? 딸이 있었어? 순금아, 인사드려라 아버지가 성님으로 모시는 분이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, 왜 아이고, 난 김씨름이 봉달인 걸 몰랐어 그라더라도 맴, 서주여살랑 만났는가 비데유 고맙습니다 아이고, 춥다, 들어가자고 그래, 들어가 그래, 어여 요리 만나니 꿈만 같더라 아이고, 그 이 사람아 아, 저런 무슨 이 험한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만나는구먼 아니, 그런데 뱉하던 양반이 가림에 이렇게 옷 준답니까? 지금은 고물상이야 벌이는 괜찮아 왕년에 명가수도 약정수라는데 뭐 자, 구하는 옷이 있어요 한 갑엔 1원 50전 두 갑엔은 2원 20전 산토딩이 뭐가 이렇게 비싸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랑 얼마야? 모두 합체 3원 70전인께 3원 50전만 주셔라 3원에 줘 고로코로만 안되지라 대신에 요거 덤으로 드릴란 게유 근데, 그거 정말 회충이야? 물뱅 같은데 아니라 우리는 끄질깔 아니라 잘 보시랄게요 나도 지난번에 산토닉 먹었었어 이런 거 나왔었어 그나지라 애기씨 여기서 뭐해 이 드러운걸 이쁜거 그건 뭐여? 내가 꼽쳐놓은 건데 귀한 손님 오셨는데 이거라도 좀 드시면서 2원 50전 장보에 달아놔요 대자밖에 이거밖에 없구먼 연봉 없네 아이고, 과분합니다요 아, 근데 얼마나 반가운 분이면 그렇게 뛰어가요? 애 낳은 것도 몰랐으니 벌써 10년이 넘었네 들게 야 아유, 어떤 사이냐고 덕고 모친 주먹에 날풍팔로 왔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날풍파는 게 아니라 그냥 늙은 거 뭐 도와주는 건데 어서 나오지 못해? 네 그럼 얘기들 나누세요 그럼 근데 뭔 일로 여기까지 올라갔어? 아, 성님 만나러 오지 왜 아껏어라 오늘 장이 안 배면은 갈뚜기를 다 붙으려고 했단 게요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나? 성님이 황태완태 하다가 그랬었다면서라 세운 땅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그 사람이라니 누구? 에레나요 에레나? 야, 에레나 지연이 말이야 지연이 씨 전부 왔습니다 지연이 씨 전부 왔습니다 지연이 씨 야, 이제 또 아버지 기다려나? 거지라 말 안 들리? 너희 아버지 혼자 너 기억이 겁나서 내뺀 거 아니네? 그 말이들 못하겠네? 우리를 더럽고 불쌍해 보이디 니네 내나 한 끗발 차이야 니 아버지 잘못되믄 너도 나처럼 막 마주이 된 기라고 니 음리가 살아 있어야 시방 무엇이란가요? 요관빵에